수호랜드의 주인공 수호의 아빠, 엄마의 애기떼 모습이에요. 자, 먼저 누굴까요? 수호의 엄마입니다. 아빠같이 생겼네. 네? 자, 이번엔 아빠예요. 똘똘하게도 생겼네. 왜 이렇게 유주복 같은 거를 사주셨었냐? 귀여운데? 옛날 옷치고는 뭔가 힙스럽고 괜찮은데? 하긴 패션 센스가 지금 나보다 나은 것 같다. 이거 봐, 웃는 거 봐. 근데 우리가 웃는 모습이 수호가 비슷하기도 하고. 입술이 똑같이 생겨서 그래요, 뭐가. 수호랑 입술이 똑같이 생겼어. 자, 다시 엄마. 아마 이때가 수호 지금 개월수랑 비슷할 때일 거야. 엄마 머리숱 장난 아니였다. 그렇죠, 머리숱은 엄마 닮아야 돼요. 네? 네? 아닌가? 아닌가? 둘이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가 수호입니다. 샹! 사진의 주인공 수호를 만나보겠습니다. 수호야, 이제는 혼자서도 잘 먹지? 혼자서도 잘 먹는데 가끔 손을 놔. 그렇지? 그래도 혼자 다시 잡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 우리 수호는 젖병을 빙빙 돌리면서 먹어요.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왼쪽으로 빙글빙글. 아이고, 다시 잡아서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세워서 먹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우리 수호는 이렇게 몸을 가만히 두지 않고 문의를 먹어요. 아들, 일로 와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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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뭐하세요? 다 먹었어요? 어구. 여기 분유가 남았는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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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안 사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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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안 사줬어? 응? 아구, 엉덩방아 쪘어? 수호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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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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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이 곰돌이 같이 잡고 있어 홍수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어?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야?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어? 아빠가 더 좋아? 오른쪽이 네 스타일이야? 안 돼! 안 돼! 그것도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밖에 없는 건데 저거 이거 꾸기면 어떡해 공수가 뭐가 맘대로 안 되면 이제 짜증을 내요 수우 친구같이 생겼지? 응 수우야 응 자 수우야 지금부터 엄마 아빠랑 우리 수우는 누구를 닮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거야 알았지? 수우야 여기 아기들 사진이 보여? 어? 아가들이지? 자 우리 아빠가 우리 수우 어 땅둥이에요 혹시? 8시 20분 눈 찾음이 똑같이 생겼는데요 아닌데 나 안 찾았는데 네? 아 근데 어릴 때 나보다 컸을 때 나를 수우로 닮은 거 같아 응 아 그래? 아 지금의 여부 모습이랑 수우랑 닮았다고? 응 응 두상이랑 눈매랑 입술이랑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다 닮았어 피부색 아 맞아 하얀거랑 여기 M자 이마랑 아니라고 자 그럼 이제 엄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엄마가 짠 엄마가 오우 이뻐요 이뻐요 그 웃음은 무슨 소리죠? 네?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이세요? 아 얘가 입에 다 넣어가지고 한 번에 다 넣었어 수우야 머리숱은 엄마를 댕는 게 좋을 거 같아 알겠니? 응? 또 줘 또 달라는 거지 너 좀 큰 게 있다 잠시만 엄청 귀여워 군속에 들어갔어 아 나 하나 줄게 어? 저 손 움직이는 거 아직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가 줄 걸 알았나 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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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 내 떡볶 내 어이구 야 이거 어 아까 치는 거 아빠 손을 막 끌어당겨 아 그래서 엄마랑은 귀가 좀 닮은 거 같지 않아? 귀가 쫑긋한 거? 원숭이 귀 엄마랑은 약간 코가 닮은 거 같아 코 코랑 우리 턱 라인 아 그러니까 코 나 닮았어야 되는데 네? 아 그래 인정 근데 수우가 보면 볼수록 여기가 여기가 옆으로 닮았어 여기 턱 라인 이렇게 턱이 나보다 약간 턱이 이렇게 뭘로? 이렇게 한 느낌? 아 좀 더 주걱턱이라고? 주걱턱이라고? 보셔도 나면 못쓰는데? 그럼요 떡볶 금방 먹죠 아빠 봉수호 자 엄마 셋이 쌍둥이다 쌍둥이 같다 근데 전체적인 모습이 여보야 보면은 어? 아니야 아니야 엄마 사진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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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사진이야 엄마 사진이야 엄마가 살려 엄마가 살려 엄마가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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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아빠랑 함께한 우리 수호는 엄마아빠 중 누굴 닮았을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